통합뉴스 würden 들었을 때 어머니가 진짜 웃길래 좋아요 다시 오자 그게 너무 좋다 금요일 하여튼 다이커 그러니까 학교보다 이런데 나아지 못할 수 있거든 아 미안 인사한 거야 나 아 그럼 빠지게 나 수영복 챙겨 오늘 입새 원쌤 어 resonates? 휴지 휴지 시간 됐어 paradise 오른쪽 오른쪽!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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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proposition 오른쪽 오른쪽 Unfortunately 오른쪽 오른쪽 upper upper 앞 звон 오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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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남준이? 아들 왔어? 응 엄마 왜 별로 없었어? 엄마 매일 똑같이 해 걱정하지마 알았어 얼른 들어가자 너는 학교에서 엠티 갔는데 아니야? 응 이리 해봐 이상한 애 하나 있어 약 300m 앞 서울 중부고속도로 반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너는 면허 있어? 네비 없었을 때는 다들 어떻게 운전한다고 몰라? 난 네비 없었으면 운전 못했을 때 아 이제 자율주행도 가능하대 알아서 장애물도 피하고 막 신호에 맞게 서기도 한다는데 이제 눈 감고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 눈을 감고? 네 아 아니야 그냥 생각해봤어 남주야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니?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여기로 올 수 있어? 엘티 소셜 크리에이터 최종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엘티 소셜 크리에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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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참여용 사회 혁신 프로그램이야 우리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디자인 싱킹을 통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고 있어 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래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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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니 갑자기? 여기? 응! 가자! 남주라고 오늘도 같이 할 건데 네, 맞아요 말씀드렸어? 어, 엉 마지막 썼던 건데 오오오오.. 예쁘게 너무 예쁘게 여기 오래돼서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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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쉬고 날아? 이거 시작이지? 편도 못 보고 다른데 아 그렇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